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가 갖는 트림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때 엑셀 파일의 각 셀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트림 옵션을 1로 정의하십시오. 정의한 옵션으로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림 옵션을 0으로 지정하여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즉, 공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 첫 번째 행의 데이터는 공백을 포함합니다.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후 각세를 클릭해 보면 공백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백이 없는 데이터는 공백 없이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트림 옵션 값을 1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좀 전에 엑셀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후 각세를 클릭해 보면 첫 행의 공백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